자 드디어 여러분들 이제 현장 개강입니다 우리가 2월 말 정도에 이제 현장 강의가 끝나고 이제 나머지 뒷부분을 스튜디오에서 찍으면서 여러분들 조금 이제 좀 라이브한 날 것 같은 느낌이 좀 적었잖아요 사탐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그런 좀 라이브가 좀 학습효과도 좀 더 있고 한데 아무튼 빨리 진정이 돼서 이제 계속해서 현장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 게시판이 많이 올라오는 게 요거 이것이 만점 복습 노트다로 합니까?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아 그 교재는 수업 중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 6월 평가원 대비 특강은 말 그대로 그 뭐라 그럴까요? 기습 강의야 선생님 원래 정규 커리큘럼에도 없는 거고 좀 이따 소개하겠지만 그래서 모평 다음 날 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딱 여러분들이 요게 한 열흘 정도 열흘 남짓 정도 요게 여러분이 수강 기간이 그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 강의를 위해서 따로 한 2주 정도 또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자 들어가도록 할게요 6월 10일 수요일 날 저녁에 오픈이 될 거고요 6월 19일 날 강좌를 닫을 겁니다 분량은 3시간 30분이고요 모의고사가 1회분이 들어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집에서 시간 맞춰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강좌냐면은 밑에 나왔지만은 개념이다도 아니고 이것이 만점 복습 노트다도 아니고 개구멍도 아니에요 선생님 이것도 역시 처음 만들어 보는 강좌잖아 이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현장이 굉장히 지금 오픈이 안 되면서 현장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애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깔은 거예요 근데 현장에 대한 욕구가 엄청났는데요 많이 온 것 같지는 않아요 학생들도 힘들죠 왜냐하면 FB님이 또 그 뭐지 중간고사 기간하고 또 겹치더라고요 좀 다수 학교들은요 아무튼 뭐 그걸 떠나서 그래도 한 또 제법 왔어요 어느 정도 아마 여러분들 현장 느낌은 아마 팍팍 날 거고 그 다음에 3시간 30분 동안 전 범위를 스피드하게 복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은 개념이다를 들었거나 들어도 아직 좀 아리까리한 학생들은 이 강좌를 듣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 학생들은 차라리 개념이다 듣고 이것이 만점 복습 노트다 듣는 게 좋아 개념이다 듣고 만점 복습 노트다까지 들은 다음에 이 강좌를 들어야 효과가 배가 될 겁니다 분량은 한 40쪽 정도고요 간이 교제예요 정식 교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중철 종이 왜 가운데 이렇게 호치키스 박는 거 있잖아 가끔 뭐 설명해나 이럴 때 나눠주는 그런 가운데 호치키스 한 중철 교제입니다 형태는 주관식과 빈칸 맺기로 돼 있어서 정말 3시간 반 동안 우리가 스피드하게 몰고 나가기에 정리하기엔 너무 좋지 그러니까 자기가 사탕을 해야 되긴 했는데 아직 구경수 손 놓고 있지 못하잖아요 솔직히 그런 분들은 그래도 3시간 반 동안 아주 알차게 사탐을 또 정리할 수 있는 강좌입니다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도 혼란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6월 모평 대비 강좌이기 때문에 6월 모평 끝나고 나면 내리도록 할 거예요 현장에서는 실무 1회분을 같이 풀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은 집에서 풀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잠깐 선생님을 여러분들 1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스쳐가지만 절대로 허투루 교제를 준비하거나 강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뭐 다른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선생님 누구보다도 더 그런 면에서는 자신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현장 느낌 팍팍 줘가지고 오랜만에 한번 그 뭐라 그러나 아드레날린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거 한번 쫙 끌어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